앞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문서 출력과 우편배송이 가능하게 됩니다. 최근 삼성전자와 우정사업본부는 클라우드 프린팅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양사 협약에 따라 우체국 이용객은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프린팅 서비스를 이용 각 모바일 기기에서 우편물 출력과 배송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협약에 따르면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의 컴퓨터에서만 가능했던 기존의 전자우편 서비스를 안드로이드와 iOS 기반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우체국 이용 고객은 개인 모바일 기기에서 삼성 클라우드 프린트 앱을 활용해 필요한 자료를 배송할 수 있으며 앱에서 결제를 진행하면 별도의 자료 출력 없이도 원하는 주소로 실제 출력물이 배달됩니다.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8월 클라우드 프린팅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 해외 10개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클라우드 프린팅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. KSD 뉴스 배종환입니다. KSD 뉴스 배종환입니다. 감사합니다.